죽어들 죽어들! 죽어들 죽어들! 어떨까? 멤버는? 멤버는? 느낌 방해 자, 스탑! 이승이었습니다, 둘, 셋! 레벨스포 팀! 안녕하십시오, 에이티즈입니다! 네, 저희 에이티즈가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 컴백을 기념해서 여기 스포티파이에 놀러 왔습니다 박수! 네, 저희가 스포티파이에 직접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오늘 스포티파이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오늘 스포티파이에서 오직 에이티즈만을 위한 미친 폼의 콘텐츠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영 씨 어떤 콘텐츠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네, 바로바로 에이티즈의 스포츠 온입니다 다섯 개의 스포츠 별 미션에서 또 저희 에이티즈가 성공할 경우 스포츠들의 불을 하나씩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아, 정자말로 있네 게임에서 성공할 경우 네, 경우 어마어마한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콘텐츠들과 선물이 무엇인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에이티즈의 스파도 지금 여기 스포티파이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채린이가 또 그냥 한국어로 도전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뭔가를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모르겠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산이 형 머리띠에 형이라고 적으면 산이 형은 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아, 이건 금지역 게임인가요, 약간? 근데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뭐야? 이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난 내 안에 헤드폰이 있어 그러니까 헤드폰을 쓰면 그 사람의 주식어를 나머지가 정하는 거지 나는 너무 잘 들리는데 네가, 제가 민기 형 금지연은 딱 하나야 이거 흠 흠 흠 흠 흠 그거 많이 하긴 해 흠 흠 흠 흠 흠 그 말하기 전에 흠 흠 아, 근데 이거, 이거라도 아, 그 뭐냐, 뭐해? 그 한 번 해볼래? 아, 됐지, 한 번만 그 자, 민기의 출연은 이겁니다 빠밤 소감 한 번 말해보세요, 소감 그렇지 민기야, 그 차이가 기분이 어때? 행복해요 응 다음 저거 뭐 할까? 정원은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형인데? 응? 아니, 형들이랑 많이 잘해 아, 맞아 형이랑 얘기를 들은 지 꽤 됐어 그렇네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좋아 진짜 많이 해 정원 씨 트로트, 트로트 하는 거야 아, 됐어 사나 어때, 사나? 아, 사나 사나 야, 근데 사나 괜찮은데? 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내가 아직 안 되는데 무서운데? 근데 그 야, 근데 이거는 야, 저 역할은 너무 쉽긴 하다 그럼 이름 적는 거면은 드레스 있긴 해 오, 야, 야, 머리 진짜 좋은데? 멤버들 어때? 멤버들 멤버들 멤버들, 마지막 많이 해, 많이 해 갑자기 힙해지네 신중이 형이 아이, 사실 아, 말하기 전에 사실 사실은 사실은 그 중간 말하는 아니랑 근대를 진짜 많이 했어 아니 말하는 아니랑 근대를 진짜 많이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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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를 제일 많이 했어 아니, 아니 근대를 제일 많이 했어 아니 근대를 제일 많이 있어 군대 군대를 군대를 나 뭐했구나 나 뭐했구나 아니가 맞아 내가 군대구나 아니 아 궁금하다 이거 이거 너가 그거 해줘 근데 내가 해? 근데 내가 하면 돼? 아 너무 재밌어 보여서 궁금하다 아니요 너무 재밌어 보인다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안 했잖아 난 이 헤드셋을 걷자마자 말투 바로 바꿉니다 좋아요 어때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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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이야 그냥 오케이 좋아 자아 아니면 자아 아니요 자아 말해주세요 자아 아니 일단은 예상이 어 일단은이야? 얘기해 아 계속 얘기해 아 뭐 2단일 수도 있고 5단일 수도 있고 야 끝났어? 난 멤버들 너무 잘하는 거 같아 난 멤버들 너무 잘하는 거 같아 난 멤버들 너무너무 잘한다 아니 그냥 우리 다 왜 이렇게 멤버들? 멤버들? 아니 우리 다 멤버들? 멤버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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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형 멤버들? 멤버들? 아니 우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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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도 좀 얘기 좀 해봐 난 뭐인지 모르겠어 아니 형 나는 말투가 없는데 어때? 자 여러분 일단 여상이 여상이 그러면 또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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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써? 멤버들 그래 그래 오케이 자 다음은 사니 자 다음은 사니 끝 나다 나한테 이거 혹시 무리해서 적은 거 아니죠? 아니야 광범이라는 게 안 적었어 막 형 이런 거 적은 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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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아 말투 벗습니다 야 이거 어때? 나 나 이렇게 나로 시키는 거 그러니까 말이야 나 아 사니가 그 말투 나왔어 맞아 야 사니가 근데 나 이렇게 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사니가 워낙 유행에 민감해서 그러니까 사니 말투가 엄청 많아 야 사니 안에 한 여섯 명이 존재해 오늘 누구랑 왔는지 모르겠어 라고 라고 할 뻔하네 아니 라고 절대 안 써 많이 안 쓰지 왜 춤을 열심히 준다 뭐 할까 사니 아니 형을 적자 형 두 명밖에 없잖아 아니 아니면 사니가 형이 잘 쓰지 않습니까? 뭐뭐하네 아니 영화 해 영화 영화? 영화죠 영화 영화를 많이 하긴 해 나 맨날 볼 때마다 이 형도 영화라고 보잖아 안 볼 건데 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뭐지? 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좋은데? 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거야 아니야 형도 있어 형은 은근 쉽습니다 성화 형 뭐예요? 성화? 성화도 어렵다 성화 형 성화 형 그냥 어때? 그냥? 성화 형 성화 형 뭐 말하기 전에 그거 습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음 아 저 말투 한 곡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말하기 전에 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미 하나 성화 형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 좋은 것 같이 말입니다 음 아니면 성화 형 아니 성화 형 재밌게 이거 하자 스파 저거 스파 노기 게임이니까 아니면 스포티파이를 적자 자 이거 한 번은 무조건 하겠지 어 무조건 하겠지 어 아 이거는 뭐 하지? 이거 어때? 이 Open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 아 AST 아 아 우리가 괄호 치고 감탄사라고 적 내가 나는 자주 쓰는 말이 없어 왜 한 번 터졌지? 쓰는 거야 이거 너 되게 많이 써 이거 없으면 송빙기 됐어 다 했어 오케이 다 했네요 저부터 해도 될까요? 네 박성아 나와 아니 목이 좋습니다 형 나는 형에 대한 칭찬을 우리 여친 여기 어디에 왔지? 스포티파이 그래서 내가 스포티파이 그래서 내가 O 행시로 해볼게 알았어 스 스포티파이에서도 어 호 호스가 장난 아닌 우리 형 티 티 나지 말고 어 파 야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하겠다 그런 거야? 파 파이팅 하자 아 파이팅 하자 고맙다 파이팅 하자 이 이 이만큼 사랑해 오 이만큼 사랑해 오 오 우리 영희는 음 머리 자르고 나서 외모가 리즈가 됐어 머리 왜 잘랐냐 그랬잖아 머리 안 자른 게 낫다고 그랬잖아 아 보다 보면 여기 있을 때 아 와 와 와 짧은 게 나은 거 같아 아 오케이 그리고? 그때 너무 귀요미 컷이었어 응 응 그래서 티 컷 사랑해 응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음악 스트리밍 어플 뭐 써?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굳이 이런 말 해야 될까? 와 한 명 갈라 시켰다 너의 그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너의 빈쟁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앞으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함께하자 사랑해 너무 우리 팀을 위해 좋은 목소리로 랩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오케이 형이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의 팀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아 그건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부탁을 해도 될까? 네 오케이 랩 한 소절 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 랩은 좀 그렇고 노래 한 소절 그냥 간단하게 어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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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 건가? 정호가 알려줘 응 왜냐면 형이 노래나 랩 시작하기들 하는 흑 흑 흑 아 근데 이거는 지능의 승리다 종호의 전략의 승리다 그러니까 오 흠 흠 흠 약간 괜찮은데? 랩 한 시절 아 한 번만 듣고 싶어서 아 민규 형이 말하기 전에도 가끔 할 때가 있거든 여기 게임 정확하게 상추 안에 끝난다는 평 어 우리 홍중이 형 어 이번 아 왜 이 맥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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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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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아니야 아 아무튼 이번에 정규 앨범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홍 아 난 하고 싶은 말 할게 아 그래 인호 인호 찾기 응 올 한해도 진짜 멤버들 이끌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내가 많이 사랑해 아움 감사합니다 아움 오늘 분량 다 뽑아간다 야 그럽니까 오늘 분량 넣고자 일단 정말 응 진짜로 미친 폼에서 엄청난 뭔가 두각을 뭔가 진짜 잘 엄청 드러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안무도 너무 멋있고 이번에 싱 파트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싶어서 여성이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늘 나의 자극제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그래서 사랑해 그래서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랑이라고는 안 하네 우리 산이는 항상 에이티즈 활동 때마다 정말 무대 위에서 너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없어요?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잘 다듬었어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이거 니트가 잘 어울립니다 얼마나 얘기해 난 너가 잘생겨서 좋아 하고 있을게 좋아 사랑합니다 너가 마음이 착해서 좋아 안 좋아 감사합니다 너가 늘 변하지 않아서 좋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저도 빨리 맞추고 싶은데요 이제 자기끝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 힌트만 줘도 돼요? 한 명씩? 아 힌트 줘봐 아 오케이 여성이는 영어고 산이는 멤버 별명이야 자기야 저 일단 정답 네 오케이 정답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원래는 너가 많이 해 어 나 오케이 근데 많이 안 하는데? 많이 하긴 하는데 오케이 많이 해 아 그래? 이 사람이 진짜 많이 하고 오케이 네 오 너무 좋다 네 가겠습니다 이번 정규 2집 이번 정규 2집 이번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미친폼 안무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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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완의 트로피 트로피 이동걸어의 털바 털바 예 네 뭐 이런 랩도 있는 네 아주 좋은 곡이니깐요 미친폼 스포티파이에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챌린지 스팟 온 뺨 오 오 챌린지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네 오 이쁜 거 많다 왕관 하나 올렸어 왕관 하나 올렸어 왕관 하나 올렸어 왕관 하나 올렸어 귀걸이 싫어 됐어 다음 미션 가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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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풀이 아니면 서준 거 같아 안 돼 너무 보기 좋다 너네 그니까 우와 정말이다 잘 어울려 중요한 건 벅기지 않은 스위미 주껍스 쎄 쎄 장신 쎄 뚜뚜뚜뚜 뚜뚜뚜뚜 공주 같은데요 공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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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주껍스 T? 주껍스 태민 선배님의 길티 또 귀엽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막히네 맞아, 맞아 오, 야, 대박 대박이다 야, 나만 믿으라 했잖아 저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빨리 감기? 와, 어렵다 이거야? 중껍스 응? 중껍스 응? 샤이니 선배님의 리플레이 우와 아, 우와, 근데 그럴 수 같아 빨리 감기 아니야? 빨리 감기? 2배속 아니야, 2배속? 어, 우영 아니, 중껍스 엔시티 드림 선배님의 버퍼링? 오? 산 산 전소민 선배님의 패스트포드 산이가 아니라 중껍스 힘의를 몰아야지 중껍스 힘의를 몰아야지 아, 그런가? 전소민 선배님의 패스트포드 꼽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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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다 이렇게 개인주의야 나 머리 좋았다, 근데 이거 네 두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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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달잖아, 달잖아 달지면 달잖아요 동구랑 너 에이스 KKKK 달지 아, 너 너 에이스다 맞다 반응 수도가 느려 이거 빨리 좀 해봐 사랑은 뒤돌아 뒤돌아간다 이런 거 아니야? 트로트인가요? 하트가 들어가는 거 같아, 일단 아, 나 근데 장신즈 장신즈 트와이스 선배님의 하트 쉐이크 쉐이커야, 심지어 하트 쉐이커 장신즈 아, 최신 곡이세요? 장신즈 아, 나 최신 곡을 줄 안 들었어 I've either way? 나 아니에요 사랑의 리턴 사랑을 했다? 러블리? 아닌데 러블리? 나 요즘 노래야 잘 몰라 주껍스 맞네 내가 말한다고? 악동미션 선배님의 러블리? 에, 에어, 오, 묘 아, 에어, 오, 묘 아, 예, 매입에 더 나를 도망갔다 야, 도망갔다 야, 도망갔다 야, 도망갔다 너가 다 맞히는데 왜 리야? 아, 리가 리턴 그냥 넌 너라고? 아, 뭐지? 요즘 노래가 많이 들어야 돼 국내, 두 분이서 하네 커플인가 저게 근데 지금? 인원수를 뜻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같이 손잡고, 너랑 같이 손잡고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너랑 손잡고 아 아 아 장신지 장신지 적재 선배님이 나랑 같이 걸을래?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오 땡! 땡! 왜?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너 너 아! 아! 너 아! 아! 저희 중콕스 정국 선배님의 스탠딩 윗 뭐였어? 중콕스 정국 선배님의 스탠딩 넥스트 유 어 롤 스탠딩 아 롤 스탠딩 아 계속 나오냐? 이거 이것도 저 안무 중에 아아 이거 말고 이거 해야 돼 정국 선배님의 스탠딩 정국 선배님의 스탠딩 групп 선배님의 스탠딩 아 멈춘 정국 선배님의 스탠딩 아 아 잘한다 미친 폼을 공주 버전으로 하는 게 어때요? 오 좋다 공주 컨셉 미친 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어렵네요 똑같이 따라하세요 나 이거 하잖아요? 이거 치고 와서 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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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2점 획득 이렇게 2점 획득 이렇게 하자 5, 6, 7, 8 9, 8, 8, 4, 킥, 대트업 나의 공주 버전으로 우성으로 우성으로 미친 폼 귀여워 이 점을 일단 드립니다 네, 인정입니다 이 점 인정 네, 꼭 맞추자 자, 뾰로 아니, 공주 뾰로 아니, 공주 파이팅 파이팅 이게 다 최신곡인 거? 최신곡인 거 같아 아, 뭔가 익숙한 그리기인데 텔레비전의 슬레이트? 아 아 아 장신재 에스파 드라마 노래와 춤 드라마만만만맛 안녕하세요 아, 알잖아 아 techniques 아 아 아아 5대 4네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저희도 왔으면 이 점인데요 뭐 아이고 어떡하냐 네 가사요 가사? 가사를 맞추자구요? 장신즈 I'm a villain 그거죠 I'm a vil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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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라함의 안 포기븐 루스라함의 안 포기븐 루스라함의 안 포기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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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디 I'm a bad I'm a bad I'm a bad I'm a bad 만들 저거 야 어떻게 알아? 이거야? 좋아 내가 할게요 아이 뭐야 자 하나 둘 셋 I'm a bad I'm a bad 오! 오! 이겼다 이겼다 centres desc는다 노인정 왜냐면 Cr slap I'm a bad But 이건 진짜 못 이기긴 해요 He got the 이거 내가 해서 웃긴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까지 찍으면 너무 배승이지 않아요? 그래 그래 이거 1점만 가져갈게요 1점만 주세요 우리가 노래랑 제공을 맞출잖아 맞출잖아 아 오케이 1점 귀를 막고 날았다가 눈을 가리고 날았다가 눈을 감고 나! 날아 올라가 우무상갑 근데 왜 눈을 가렸지?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어? 맞죠? 사진! 장티즈! 유니스 슈퍼샤이 아 맞네 슈퍼맨 아 슈퍼샤이네 슈퍼샤이 슈퍼샤이 어 10절 몰라 잘한다 잠깐만 슈퍼샤이 슈퍼샤이 내 앞에서 나왔어 앞에 나왔어 슈퍼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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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야 다들 열정적이잖아 이제야 일어나서 열심히 하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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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 이건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다이정 주걱스 주걱스 주걱스가 빨랐어요 주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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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얼마나 빠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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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춰 아니 모르잖아 아 그거 맞다고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여기 단 장티즈 슈퍼샤이 아니 아니 주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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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티 선배님 유아밍신 맞네 저번에 근데 그거 맞는 줄 알았어 5, 6, 7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음정 하나하나 도와보자 잘했어, 빨랐어 근데 나는 몰랐어 우와, 너무 잘했어 아, 힘든다 계속 나오고야? 근데 진짜 이걸 못 이기긴 해요 L, L, O, B 아, 저기... 아, 좋아요, 좋아요 정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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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못 맞추면 진짜 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해, 일어서서 해 야, 이건 못 맞추면 진짜 자, 저희 에이티즈의 미친 폼 저 가운데 사진이 미쳐있어요 그리고 자폼이 폼이에요, 폼 근데 자는 뭐야? 자, 이게 미친 폼 자, 나 한숨 더 해주셔야죠 5, 6, 7, 8, 9, 9, 9, 2, 4 Keep the drum My go in the show 아, 저기 중간에 여기 중간에 여기 중간에 춤만 나올 건데 너무 대충 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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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만 춰 My go in the show 푸름어, 푸름어, make the moon 자, 이게 미친 폼 인정? 알겠 인정 나 야, 약간 여기, 여기 뭐 코트 입고 야, 약간 여기, 여기 뭐 코트 입고 여기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좀 저희도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아, 다 같이 하자 보고 싶으세요? 땡! 하셔, 한 번 하셔, 한 번 하셔 다 같이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다 같이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내가 물렀는데? My go in the show 달라라 까짓고 야, 이게 미친 폼 약간 춤만 춤만 My go in the show 푸름어, 푸름어, make the moon 야, 이게 미친 폼 야, 이게 미친 폼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떼주세요 이제 우리 산이 숨 쉬게 해주세요 우리 산이 숨 쉬게 해주세요 산이 뭔가 고단을 겪고 편안이네, 편안 뭐야? 괜히 좀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 아, 이거 보다 나 아, 이거 보다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시죠 뾰로너 뾰로너 아, 이거 아, 이거 스팟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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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록곡이 유명하죠 그래? 오오 유토피아 왜 확신이 없으시죠? 저요? 저는 그냥 팀이 좋아요 저는 이 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신데레, 민데레네, 민데레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면 됐어 공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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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아마 팔씨름은 제일 세지 않을까 공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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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단 나기부터 빼, 천사들아 그리고 착하게 말해줄래? 자, 하나, 둘, 셋 주껍스! 아, 미안, 미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스트리밍! 자, 준비 시작 우와 더?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긴 했다 오늘 그림 잘 그리는데? 다른 그림 왜? 잠깐만 뭐야, 이게? 뭐지? 그려 그려 왜 이렇게 빼? 비슷 다 비슷하긴 했는데 난 모르겠어 벌파 맞은데도 달라져 너무 짧다 너무 짧다 뭘까요? 세븐틴 선배님? 네 오케이, 다시 이어서, 이어서, 가자, 가자 가겠습니다 비싸긴 해 아, 이거 어려워 할게 느낌 느껴 오 아, 맛있다 아, 몰라, 전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아, 몰라, 전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오영아, 잘했어, 잘했어 뭐야, 형? 오, 나 전혀 감이 안 와 형 얘는 뭘 만드는 얘는 뭘 만드는 이거 뭐야? 사랑, 사랑 그게 어려운 거 같아, 마음 아니, 등으로 느끼는 게 달라서 그래 네? 그러면 저랑 홍중이 형 바꿔봐도 돼요? 여러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빨리 어, 우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아, 시간 시간 아, 답 문제 낼게요 답 문제 아, 이거 어렵다 야, 이건 어려운데? 예 아, 알겠다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긴 했다 뭔지 모르겠네 일단 할게요 응 오영이, 근데 센스 좋았다 여성이는 모를걸? 막 이 마크를? 오, 좋았다 홍중이 형까지 괜찮다 아, 홍중이 형이 저게 맞아 자, 여성이 형에서 이제 오 오오, 저렴다, 저렴다 아, 근데 못 맞히면 정국 퇴근해 아... 정답은... 정답은... 다음은 정확했어 도로 위에 지그재그? 도로 위에 지그재그 이거 뭐야? 뭐야? 다음 문제 갈게요 야, 이건 너무 쉽다 이지! 어, 느낌이 많아 뭘? 도로 이해했네 나 그 싱글 뒤늦게라서 감이 안 와 도로 이해했어 그렇지, 감상인 걸 보여줄 거야 잘 봐, 아이들아 시간 어때, 시간 어때? 와... 와... 자리, 잠깐만 나 글씨인 걸 뒤늦게 알았어 장염급으로 빌런들이 많아 형? 빌런들이 많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 뭐야? 막... 오오 야, 사랑이 너무 많다, 너는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이거 진짜 어려워 나 이거... 나 한 문제 하나 맞추면 돼 내가 처음 할래 네 네 정신주, 화이팅! 우리 안 될 거면 빠르게 버리자, 이거 스피디아이 가야 돼? 아, 둘이 뭐해? 팔게 아, 둘이 뭐해? 팔게, 팔게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민기야, 민기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하하하 지옥 תוד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